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3급의 쓰기 1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술어 파트 찾아주셔야 될 텐데 아마도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죠.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자 트오비의 하우칠 여기 맛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 하우칠과 술어가 된다면 뒤에 목적어는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겠죠. 지금 보니까 바로 앞에 트오비의 라고 하는 정도부사 있습니다. 그래서 트오비의 하우칠 특히 굉장히 맛있다. 주어도 또 붙어있네요. 차에 트오비의 하우칠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 음식이 특히 맛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들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저 맨 앞에 흰 베개 떠 자가 있고요. 맨 뒤에 마마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활용해서 엄마가 만든 요리 엄마가 만든 음식으로 한번 관용으로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배열이 되셨나요? 마마 주어다. 잘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만든 주어 수식해 줬고 트오비의 하우칠 굉장히 특히 수러 형용사 수러문 하우칠 맛있다. 이렇게 문장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마 주어다 찰 트오비의 하우칠 자 72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수러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분 수러 어딨나요? 두 번째 단어 부추어 부추어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좋다 라는 뜻이죠. 헌 하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추어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러가 될 겁니다. 뒤에 목적어 가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도부사 여기 있네요. 헌 있습니다. 헌 부추어. 자 그래서 주어는 헌 부추어 하다 라고 문장이 구성이 될 텐데 남아있는 단어들 보겠습니다. 맨 앞에 파인 발음이란 단어 나와 있고요. 타 더 영유 그의 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인 타 더 영유 이렇게 배열하는 것보다는 타 더 영유 파인 이라고 배열하는 것이 훨씬 의미상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 타 더 영유 파인 헌 부추어 해석은요. 그의 영어 발음이 그의 영어 발음은 헌 부추어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해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타 더 영유 파인 헌 부추어 자 부추어라는 형용사 헌 허 좋다 라는 의미 꼭 알아두시고요. 자 73번이죠. 일단 눈에 바로 띄는 게 입마라고 하는 어기조사 의문의 어기조사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은 맨 마지막에 땡땡땡 마 써줄 거고요. 뭘 빠뜨리지 않는다? 물음표 표시하는 거 빠뜨리지 않는다. 맞자 의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수로가 지금 앞에 저 맨 앞에 씻자오 씻자오 두 번째 글자는 몰라도 씻 자체가 씻다라는 의미인 거는 우리 알고 있어요. 화장실을 우리가 씻쇼 지엔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씻자오는 목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씻자오마 목욕하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단어들은요. 니 지에 지에 너의 언니 너의 누나 다 상관없고 주어자리에 놓으면 될 테고 요 하이짜만 잘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하이가 우리 부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의 부사 품사 힌트 받아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니 지에 지에 하이짜리 씨이자오마 배열은 했는데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너의 언니는 하이는 아직 여태 라는 뜻이고 아직 짜이시자오마 이 짜이 뒤에 장소 명사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어디어디에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뜻 내지는 어떤 장소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짜이의 품사가 동사 내지는 개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 짜이는 품사가 부사가 돼요. 그래서 짜이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직 뭐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해석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언니는 아직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니 지에 지에 하이짜리 씨이자오마 라고 해석해줍니다. 자 우리 74번 볼게요. 자 74번 제일 눈에 띄는 거 셔머 이스 셔머라고 하는 의문사 보입니다. 이스는 뜻 의미라는 의미의 단어죠.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는 여기 또 시가 있네요. 주어는 시 셔머 이스 무슨 뜻이죠? 끝에 물음표 표기하는 거 빠뜨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 시 앞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쯔거쯔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셔머 이스 이 글자 우리 중어로 글자를 즈라고 하죠. 이 글자는 무슨 뜻이죠? 라고 배열을 했고 남아있는 단어들 볼까요? 니 니 밍즈리 내 이름 너의 이름 안 그 다음에 끝에 흰 백에 또 어짜 있어요. 그러면 니 이름 안에 있는 이 글자는 무슨 뜻이니? 라고 배열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니 밍즈리 이거 쯔거쯔 시 셔머 이스 라는 전체 문장이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쯔거쯔 하게 되면은 아까도 발음표기 했는데 글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쯔거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다시 잘 쓸게요. 자 이렇게 쯔거쯔 하게 되면은 단어라는 뜻이 됩니다. 쯔거쯔 시 셔머 이스 이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쯔거쯔 시 셔머 이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만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전체 정답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니 밍즈리 자 75번이죠. 자 지금 우리 숯어자리에 놀 만한 게 여기 타이 시오 타이 너무 라고 하는 정도 부사 나와있고요. 시오 작다 라고 하는 형용사 나와있습니다. 너무 작다 주어는 너무 작다 뒤에 목적어 가지지 않고 마침표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놓을 만한 것들 남은 단어들 볼게요. 저 맨 앞에 핑즈 더 이렇게 되어 있죠. 핑즈 하게 되면은 병이죠. 병 음료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병을 우리가 핑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우 거우 하게 되면은 물론 사람 신체 기관 얼굴에서 입을 우리가 거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런 병이라든지 그런 용기의 주둥이 주둥이 입구 부분 거기를 우리가 또 거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거를 어디에다 붙일지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시대사, 양사, 명사에서 주어 거, 빙즈 더, 거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잘 맞아요. 그런데 이 거우 자체도 주둥이라는 명사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빙즈 더, 병의, 주어 거우 이 주둥이, 이 입구는 타이시아오.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에 이 입구 주둥이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이 입구, 이 주둥이 저 입구, 저 주둥이 이렇게 해서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상식적으로 병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병의 입구 주둥이는 너무 작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어 거, 빙즈 더, 거우 타이시아오 이렇게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즈 더, 주어 거우 물론 어떤 대화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입구 주둥이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수한 상황,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앞뒤 맥락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서 문장을 만들어 배열한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문장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 거, 빙즈 더, 거우 타이시아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급 필수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필수 암기 문장 오늘은 7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워이 웨이 최신이 더 싱리 시영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이웨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발음도 유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웨에서 이 웨이는요 물론 왜이샤머 인 웨이 할 때 웨이 4성으로 읽죠. 하지만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동사일 때 웨이 2성 해줍니다. 자, 발음이 반삼성 2성 돼서 이웨이, 이웨이 라고 발음이 되겠죠. 자, 이 이웨이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뭐뭐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뭐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이웨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듣기 문제에 저 이웨이라는 동사가 정말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그게 아닌 걸 골라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 이웨이 동사 꼭 기억을 해줍니다. 발음으로 기억해주면 더 좋겠어요. 듣기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뭐라고 착각했느냐 이게 너의 여행 가방 트렁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화자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었다라는 걸 이웨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고 72번 저 이웨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소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시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방법 경어체로 저 왜 시 누구누구누구 하는 방법 그런데 저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저 시 아니면 저 왜 시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은 학교 교장선생님 뭐 직책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 왜에서 왜이라고 하는 경어체 양사 써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대학교 총장도 중국어로는 시어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73번 每个国家都有不同的文化和習慣 여기서 알아두실 단어 3급 필수 단어 원화, 문화라는 단어 시, 권, 습관, 관습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국가마다, 매 국가마다 보통 이렇게 매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사또가 짝꿍처럼 같이 잘 따라옵니다. 매 국가마다 다 어때요? 여, 가지입니다. 부이량도, 부통도, 원화와 시, 권 각기 다른 문화와 관습 습관을 가집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원화, 시, 권 단어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74번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는 주우러 하게 되면 개사로 무언 무엇을 제외하고 주우러, 땡땡땡, 이와이가 보통 같이 쓰이죠. 이와이 부분은 와이만 써도 되고 이와이 다 써도 되고 아예 생략해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우러 하게 되면 무언 무엇을 빼고 제외하고 뒷절에 어떤 부사가 같이 호응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지금 쉼표잖아요. 이게 74번으로 끝나는 문장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가 한 문장이에요. 보니까 션 뭣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최근 그는 시양지하오 바나나 이외에는 바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션 러, 부셔, 션 하게 되면 형용사로 마르다, 여의다 라는 뜻이죠. 많이 말랐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과일 중에서 보통 시험에는요. 과일에 속한다고 보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채소로 분류를 하는데 야채로 분류를 하는데 시홍실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시과 수박이라든지 빙구어 아니면 사과 나오는데요. 시양지하오도 꼭 알아주세요. 시양지하오 바나나, 시양지하오. 글자 너무 복잡하면 발음이라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71번에서 75번 한 번씩 읽고 다음 76번부터 마지막까지 봐야겠죠. 71번 我以为这是你的行李箱呢 72번 这位就是我们学校的校長 73번 每个国家都有不同的文化和习惯 74번과 7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最近,他除了香蕉以外 什么都不吃 瘦了不少 자 그러면 우리 76번 문장을 볼게요. 吃完糖 该刷牙 이렇게 되어 있네요. 吃하게 되면 먹다죠? 그 뒤에 붙은 완은요. 완 자체는 동사로 완료하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다른 동사가 이렇게 뒤에 붙어서 완이 붙게 되면요. 이 앞에 있는 동작을 다 끝냈다라는 의미의 결과 보호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 먹었다라는 뜻이 돼요. 뭘 다 먹고 吃完糖 糖 하게 되면 사탕이에요. 사탕을 다 먹었으면 该 什么 해야 합니다. 什么 해야 한다. 좀 써 써 써요. 虾亚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이를 다 까야 합니다. 虾亚 여러분 별 표현해야겠죠? 虾亚 생활 속에서 虾亚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급에서는 정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77번 虾亚 타실리 난 꾸어 더 虾亚 자 그는 마음이 난 꾸어 하게 되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온 虾亚 자 또가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정도 보호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虾亚 지라이 울기 시작했을 정도로 난 꾸어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라는 표현 되겠고요. 虾亚 지라이 지금 정도 보호 자리에 또 살짝 방향 보호가 들어와 있어요. 虾亚 하기 시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虾亚 지라이 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虾亚 지라이도 되고 虾亚 지라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虾亚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인 것만 메모를 꼭 해주시고 78번 虾亚 도수관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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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급 단어 도서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은 다 알아요. 3급에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虾亚 빌리다라는 뜻이죠. 사실은요. 이 단어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虾亚 虾亚 이거는 우리 4급 단어인데 잡지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가서 잡지책 몇 권을 虾亚 빌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잡지책도 당연히 책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산은 번을 써주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79번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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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요. 일단 虾亚 虾亚 할아버지죠. 3급 필수 단어입니다. 虾亚 虾亚 라는 의미의 부사죠. 3급 필수 단어입니다. 4급 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옛날 이야기 고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준 거로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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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단어 명사 있습니다. 어디 써요?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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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젓가락이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용은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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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빼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쓰셔야 돼요. 虾亚 虾亚 어떻게 쓰는거예요? 이렇게 대나무 재질로 해서 젓가락만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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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아, 처음부터 이걸 챙겨서 잘 썼구나 여기 칸이 딱 맞죠? 나중에 얹으면 얘만 되게 키가 커요. 그쵸? 이거 유의해주시고 이건 중국인들 문화입니다. 우리는 숟가락도 사용하지만 중국인들은 보통 밥도 젓가락을 사용해서 虾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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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다섯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6번 칠완탕 깔쌌야 77번 타신리 난고도 쿨어지라이 78번 타취 투수관 지에러지 번 자취 79번 예예 징창 게이 워 장구시 마지막 80번 중국어른 용화에즈 치 미판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